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요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있는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요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직업군에 있는 여성이 가장 피부가 좋을까 이런 조사를 했댑니다. 재미있는 조사죠. 저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가장 피부가 좋은 직업군의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는지 아세요? 캐톨릭 수녀였댑니다. 그리고서 그 조사의 내용을 해석한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항상 박애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항상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선 저희 한나회 권사님들을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인정을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과연 캐톨릭 수녀님들의 삶이 평화로운 삶만 있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복된 평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제가 마지막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1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약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요. 든든히 세워져 가서 튼튼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아마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첫 번째 비법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품으신 영혼 나도 품는다. 나도 품는다. 다음 주에 있을 뉴 오프 썬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품은 영혼 우리도 품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가는 것 그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전도의 행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안에서요 저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제목조차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은혜였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앉은 뱅해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온갖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핍박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정할 수 없듯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요. 마음이 변하면 또 생활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흐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강한 어떤 강림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신앙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되고 이런 표현을 회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 주님께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 또 영적인 성숙을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흥의 역사를 원해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각자 각자가 변화를 받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귀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42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참된 교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교교회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또 구역의 모임 가운데 모든 모임 모임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시는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마도요. 모든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것처럼 마음을 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에서의 교제권으로 모이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또 택하셔서 누리시고 또 즐기시고 하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임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도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모일 때요. 그리고요. 이야기할 때도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좀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그 영혼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임모임마다 그렇게 정말 참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저희의 모임 가운데요. 기도하기에 힘쓰면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겠죠. 그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요. 부정적인 시선과 좋지 않은 시선은 아마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임마다 진정으로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모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다 함께 있었다. 저는요. 이 함께한다라는 단어와 의미를 참 좋아합니다. 함께한다라는 건요.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와는 노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좀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함께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잠시 그래도 내려놓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관용을 하고 하면서 서로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공동체 우리 뉴욕성교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정말 세대를 뛰어넘어 또 가치관을 뛰어넘어 또 노선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우리 뉴욕성교교회 신앙공동체 믿음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쭉 사도행전 2장이 나와져 있는 성도들의 교제와 이 모습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뉴욕성교교회 저희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사랑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깐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바울은 원래 믿는 자들을 피팍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다메색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읽었던 내용대로 사도바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라도요. 저희라도 방금 전까지 우리를 피팍했던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나와 교제하고 싶대요. 라고 하면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짠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좀 우리를 더 어렵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요 그 다메색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록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울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사도바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 되어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모임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부응을 허락하여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그리하여 주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핍박을 같이 받아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사도바울을 과연 계속 대적하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방금 읽었던 31절의 놀라운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날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으로 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이런 사랑 사랑으로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놀라운 부응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에요.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한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이 복음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을 들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수가 더하여지고 부응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간직한 은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자랑삼아 세상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승리로움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고 또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욕 성경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